라이온즈 팬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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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tomorrow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세요. 원테인입니다. 라이온즈TV가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. 6월 25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업로드 되는 라이온즈TV 유튜브 컨텐츠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1개당 2명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여 라팍 관람권 데프리카 바캉스 기간 중 일루 테이블석 2장과 밀리터리 유니폼 2발을 증정합니다. 많이 참여해주세요. 팬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해요.